네 안녕하세요 만났어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시현 전략팀장입니다 금일함께 살펴볼 종목은 AB프로바이오입니다 종목코드번호 195-99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고 금일현재 2020년 8월 4일 오전 10시 40분을 향해가는 시간입니다 자 제가 AB프로바이오를 지속적으로 찍고 싶은데 이런 음봉이 계속 나와요 지속적으로 찍고 싶어도 이런 부분에서 견뎌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AB프로바이오 같은 종목을 볼 때는 참고하실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1차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1차 상승 이후에 이만큼 눌렸어요 그럼 이 1차 상승이 상세돼요 거의 상세됐죠 이만큼 매물을 다 털어냈어요 이런 산을 하나 만들어주면 그 다음에 무조건 더 큰 산이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 우리가 저희도 프로그램 매매를 하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프로그램 매매의 어떤 힘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지금 음봉들이 다 그런 프로그램 매매에서 나오는 매물을 받아먹는 거예요 자 이 계단식 하락이 자 그래서 매집이 잘 된 종목은 당연히 계단식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게 뭐냐면 매집이 잘 된 이후에 그냥 두면 알아서 프로그램에서 매도가 나와요 그 매도 물량을 어떻게 소화를 하냐 자 더 이놈들은 아래 가격에서 받으려고 노력하겠죠 그냥 매수 효과만 받쳐주고 있으면 이런 계단식 하락이 나오는 겁니다 자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 2차적으로 상승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상승과 하락이 굉장히 크게 반복됐죠 자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되고 다시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큰 산을 그리는데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고 있죠 그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프로그램적인 부분을 따르면 자 이런 큰 상승 이후에도 자 이런 지금 매물을 받아먹는 소화과정이 있는 거고 자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 이후에는 또 비슷한 모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어 이 지금 위에서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가격을 형성하는 모습입니다 자 AB 프로바이오에 대한 재료를 말하자면 모더나예요 자 모더나인데 모더나 관련도 되고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도 됩니다 자 그래서 모더나로 인해서 상승인 이런 상승은 모더나로 인해 나왔지만 분명히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종목은 아스트라제네카로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인데 왜 모더나로 갈까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재료를 하나 숨겨놓고 모더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서 모더나로 인해서 다음 호재가 나왔을 때 반응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상승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갑자기 이제 눌리는 모습을 보이다가 아스트라제네카로 이렇게 또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백신 관련주인데 이런 이제 세력이 하는 행태를 봤을 때 이런 상승과 하락을 계속적으로 지속해서 내는데 시가총액이 1700억이다 자 이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휴마시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종목에서 이런 가격권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이제 저는 그냥 천원권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같이 매집을 해도 되는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항상 항상 저는 늦게 들어가면 올라서 들어가면 늘 이제 견디는 구간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상승과 하락 폭이 크게 가는 놈이면 크게 가는 놈일수록 이게 커요 제가 옛날에 리딩을 했던 당시에 신풍제약을 첫 이제 신풍제약을 그때 처음에 제가 추천 나갔을 때가 어때였냐면요 여기에요 자 7500원이었어요 자 7500원에 제가 신풍제약 추천 나가고 나서 마이너스 20%를 찍었어요 20%를 자 여기서 견딘 사람 있을까요 자 손절가 이미 넘어갔죠 자 손절가가 넘어가서 그때 제가 밤새 신풍제약에 어떤 그런 이제 제로나 기전 이러면서 저희 뭐 약국에서도 이제 막 약을 막 찾아보고 막 이것저것 그 종목 처방 뭐 이런거 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신풍제약에 어떤 기대감이 커서 있었지만 이렇게 크게 올라갈지도 상상을 못했어요 또 그 이후에 또 이렇게 죽어요 이 간격이 60%에요 60% 자 이 60%를 견디는 지금 사람이 남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신풍제약이 당연히 크게 갈 수 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걸 다 견뎌야 된다는 것은 돈이 들어온 것이고 이때 제가 기억하기로 시가총리기 4천억이었어요 4천억의 주식수가 조금 무겁다 이렇게 봤는데 자 이런 상승이 나오고도 이렇게 갈지는 상상을 못했죠 사실은 상상이 안되는 종목이에요 그만큼 이렇게 보면 그때 당시엔 정말 죽었다 살았다 피가 말렸지만 이렇게까지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자 AB 프로바이오도 뭐 이런식의 상승이 나오고 뭐 하락이 나와서 결국에는 뭐 이런 산을 하나 만들어냈지만 지금부터 들어온 이제 이런 지금 차트는 거래량을 동반해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AB 프로바이오는 크게 갈 것이라고 봅니다 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요런 지금 코로나 백신에 맞춰서 같이 움직일 종목이 가장 가벼운 종목이 아닐까 그 중에 가장 가벼운 종목이면서도 충분히 이런 지금 등락을 주면서 저는 대박주로서의 뭐 자 짐 매트릭스도 예전에 자 짐 매트릭스 자 뭐 차트만 보면 요런 것들이 이제 보여요 차트를 보시면 짐 매트릭스 같은 경우도 이런 큰 상승과 하락이 계속적으로 동반돼요 자 이런게 계속적으로 동반되고 이렇게 상승이 나와도 이렇게 하락이 나와요 자 그렇기 때문에 AB 프로바이오도 언젠가 터집니다 그때까지만 조금 여러분이 단과 관리만 하면서 단과 관리만 하면 사실 손저가 600원 잡아놓고 자 어차피 크게 들어가면 크게 먹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적게 들어간다면 여기서 밑에서 이제 비중관리 실어주시면 뭐 1,20% 손절 이제 손절 정도 잡아두시고 이 위로 간다 그러면 이제 상상은 초월할 정도의 수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점 참고하시면서 조금 힘들더라도 이런 대박주에는 조금 여러분들이 좀 힘을 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분들 참고하시면서 매매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보시냐면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해주시고요 자 그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이제 여기 AP투자연구소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AP투자연구소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길 클릭해보시게 되면 쭉 이제 매일마다 이제 종목 무료 추천 종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지난주 금요일 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쭉 실시간으로 이제 장중에 이렇게 장중 시황도 한번씩 읊어드리고 이제 댓글도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시장 상황을 쭉 해주시면서 한 종목 한 종목 추천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목표가 뭐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리딩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AP투자연구소 들어오시면 이런 정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청취해주셔서 감사하구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